이겨멘 로블럭스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애들아 완전 대박이야 응? 응? 어 딸 아들 완전 대박이라고 아빠가 엄청난 아이템을 구해왔어 응? 도대체 뭔데요? 아니 진짜 엄청난거야 이제 구할 수 없는 정말 구하기 힘들다는 위기 에그를 아빠가 다 모아 왔다고 엠! 정말 이라고!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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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una 내가 대충 보여 줄게 일단은 하이아 에그 하이아아그 그리고 크리스마스 에그 와 놔주세요 놔주세요 저는 이런거 좋아해요 그리고 호지에그 그리고 농장에그 농장에그 줘주세요 농장에그 줘주세요 그리고 황금에그 와 놔주세요 놔주세요 저는 이런거 좋아해요 그리고 정글에그 그리고 사파리에그 와 사파리에그 사파리에그 그리고 진짜 구하기 힘들다는 블루에그 그리고 핑크에그 와 핑크에그 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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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두 조용 조용하라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정말 구하기 힘들다는 휘기 에그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이 에그에 대해서 어떤 에그가 제일 좋고 이 에그에선 어떤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휘기 에그 중 에그 순위를 정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순위를 같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순위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구해온 에그도 같이 보시죠 뿅 이게 뭐 이게 뭐 비기 에그 비기 에그 순위 탐 나인 나인 구이 병아리 에그 아 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2020년 4월 11일 날 부활절에만 접속하면 주어진 공짜 에그였다고 하는데요 공짜로 병아리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제일 낮은 순위 9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 보이면 이미지 보이시죠? 병아리는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싶네요 하지만 거래가 안 돼서 가질 수가 없겠죠? 음 자 8위 호주 에그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무려 8개월 동안 뽑기통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룡아리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구할 수 없는 휘기 에그가 되긴 되었네요 하지만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기 때문에 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호주 에그 가질 사람? 네 아무도 없죠? 네 이 정도로 흔합니다 호주 에그에서 나오는 팩 종류는 총 8마리인데요 쥐, 들깨, 타조, 켈피, 개구리, 코알라가 있고요 3% 확률로 캥거루, 거북이 전설 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거북이가 제일 귀여웠습니다 개구리도 귀여웠고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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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7위 농장에그입니다 2019년 11월 22일에 출시되었고요 2020년 2월 28일까지 뽑기통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얻을 수가 없어서 7위로 성진되었고요 농장에그에서 나오는 팩 종류는 총 9마리인데요 닭, 오리, 총둥오리, 돼지, 젖소, 칠면조, 라마 그리고 3% 확률로 울빼미, 까마귀 전설 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까마귀가 정말 귀여운 것 같았는데 가지고 싶다 여기 집에 까마귀 있다 넌 안 가져 어? 저 날 수도 있는데요 우 Ally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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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6위 정글에그입니다 2019년 8월 30일에 출시되었고요 2019년 11월 22일까지 뽑기통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얻을 수가 없어서 6위로 선정되었고요 정글에서 나오는 펫 종류는 총 7마리인데요 카피바라, 흑표범, 흑불소, 갈색곰, 오리너고리, 악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 확률로 앵무새 전설펫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알록달록한 앵무새 가지고 싶은데 아 정말 있었으면 막 샀을 텐데 휘기펫이라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들아 이거 엄청 신기하게 생겼지? 아빠 정글에그에서 비치나요? 네가 붙이고 있는 거잖아 느꼈당 오이 크리스마스 달걀입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만 얻을 수 있었고요 그 후에는 얻을 수가 없어서 오이가 되었고요 크리스마스에그에서 나오는 펫은 총 6마리인데요 참새, 늑대, 백조, 북극곰 북극여우가 나왔고 그리고 1.5% 작은 확률로 북극 순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1.5%로 와 징글바, 징글바, 징글노노바 우리 사다 선물 갖고 와라, 징글덥디 4위 사파리에그입니다 2019년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뽑기통에서 얻을 수 있었고요 거의 거의 한 달 정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극에는 얻을 수가 없어서 4위로 선정되었고요 사파리에그에서 나오는 펫의 종류는 총 7마리인데요 멧돼지, 미어캣, 하이에나, 꼬끼리, 사자, 플랑밍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3% 확률로 기린 전설 펫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나도 제 기린 가지고 싶었는데 기린 가지고 싶다 누구세요? 저는 밀림의 왕 사자예요 구독 자, 3위는 블루에그 핑크에그인데요 진짜 지금은 구하고 싶어도 정말 구하기 힘든 에그예요 이 알이 정말 희귀한 이유는 입양하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펫 에그이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이 없었던 입양하수 초창기 때 펫이 업데이트되면서 같이 펫과 함께 생긴 알이기 때문에 희귀성이 굉장하겠죠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3위로 선정되었고요 여기서 핑크 에그에서는 핑크 고양이가 나오고 그리고 블루 에그에서는 블루 강아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2위는 195일 동안 꾸준히 출석체크를 하면 주는 공짜로 주는 바로 골든 에그 황금알인데요 펫이 황금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엄청 예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2위로 선정되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펫은 황금 드래곤, 황금 그리핀, 황금 유니콘이 랜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황금색 같죠? 보면 네 누구세요? 저 이름은 부자예요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네 이거 그러면은 천만원에 팔게요 현금 부자시니까 꺼지였구만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바로 다이아몬드 에그입니다 예 예 자 195일 동안 출석체크를 해서 황금알을 얻으며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195일을 또 출석체크하면은 다이아몬드 에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일 195일 총 392일을 출석체크를 해야지 주는 다이아몬드 에그인데요 자 1년이 넘어야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1위로 뽑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에그를 까면 얻을 수 있는 펫은 다이아드래곤 다이아드래곤 그리핀 다이아 유니콘인데요 저도 지금 다순이 다순이 어디있어? 다순이 네 다순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순이가 네온인데 다순이도 이제 다이아몬드 에그를 나온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에그 4개를 모으려면은 4년 넘게 게임을 해야지 다이아몬드 4개를 모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 유니콘을 뽑아서 유니콘이 4마리가 나와야 네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순이가 값어치가 되게 높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모든 휘기 에그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신기했어요 내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쵸 누구세요 경찰관님?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탓인거 같네요 제가 훔쳤다는 말씀이세요? 어?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비키세요 자 어쨌든 제가 어렵게 구한 에그들을 모두 다 까서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음 한 만개? 만개가 넘으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두 보여드렸던 휘기 에그를 까보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중에서 몇개의 에그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으신 에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모두 인사하시죠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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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